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공개에 대한 개섭이나 이런 또 각 교회의 소리 보이서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신사들이 있고요. 열심히 하는 흔한 그런 모습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것을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 가지 퀘스타로 인해 연습하는데 많은 지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선생님으로부터 후보 보호하는 세상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을 배워줍니다. 합평단 지휘자 반전자가 혼혈일체가 되어 그동안 연습회원 합창곡을 이 무대 위에서 연주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상하는 학교에서는 올받은 감상 태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수 경연의 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연주하는 학교는 오른중학교, 지휘자 강연아, 반주자 이규 빈, 연주곡은 중복입니다. 박수 박수 숙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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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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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연결하는 학교는 풍성공학교입니다. 지휘자의 신영수, 연주곡은 성산기, 정빈기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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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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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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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